예수님, 우리의 사랑은 정말 어떻게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사랑을 빌려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까? 예수님, 우리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정도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희는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유가워하여, 우리의 사랑을 빌려야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사랑을 빌려야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사랑을 빌려야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죄인의 사랑을 빌려야 할 수 있다면 주님 이번에 겐지코토 씨와 또 유가와 상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이스라엄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지 못했고 일본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지 못했던 것 이것이 저희들의 죄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걸 임ans 않는다는 의미가 시작합니다. 나랑して hat이요. 우리가 가야 할때는 전쟁을 받 Stadt Guhart Mi의 이스라엘과 사람들께 이것을 좋아한 Incredible.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앞으로 더 무서운 일들, 그 많은 것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우리들은 그것에 대해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것을 듣고, 일본의 보증局의 기사님들이 한국에, 지금,北朝鮮이 만들었을 때, 센서의 다면에 만들었던 많은 온도그런 터널이 있는 것을 세계에, 전 세계에, 전 세계에 보도할 것입니다. 일본에 있는 많은 분들이 한국에 땅굴이 얼마나 많은지, 북한이 전쟁용으로 만든 남친떡들이 많다는 것을 전 세계에, 일본에 있는 기자분들이, 방송국에 있는 기자분들이 알릴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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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 유럽에, 한국에, 한국에, 그리고, 이슬람의 중간에 있는 테러리스트의 중간에, 도도를 좋아한다는 것을 전 세계에, 이 노래가 되길 위하오니 예수사마 아태시다치 오 카와이소니 모테떼구다사이 일본도 한국도 유럽도 전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슬람의 테러 집단 밑에서 매일매일 무서운 날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이름으로 기댄사 아멘